9살 연상연하 커플이죠. 백지영, 정석원 부부가 뒤늦게 떠난 신혼여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편안한 차림에 2사람, 대자연을 배경으로 발랄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백지영의 주먹에 정석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가 하면 백지영의 발차기에 나가 떨어지는 정석원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공중부양 장면까지 코믹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 2일 결혼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엔 임신 중이라 신혼여행을 잠시 미뤘었습니다. 한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으며 더 견고해진 백지영, 정석원 부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